너무 수고가 많으셨어요 보니까 일단은 정성을 보였고요 원래 보니까 티도 딱 맞춰가지고 남십전도에서 파수망대 딱 걸어놓고 티를 맞췄고 한 가지 조금 아쉽다 싶은 것은 왜 자기 자녀들 율동시키고 자기들은 안 하는가요? 우리 남십전도 율동해서는 더 멋있을 것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4경전 1장입니다 4경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4경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데로와 빌립, 도마와 바둘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러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자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민 오늘 우리 남십전도에 찬양을 드렸는데 특별히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교회 안에 사각지대 또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또 교회를 숨기는 또 우리 랩런트들까지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매일 아침에 주일날마다 도착하면 밑에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일찍 나와서 주차 정리를 하고요 안내를 하는 부분들 보면서 너무나 귀한 헌신에 정말로 우리 남십전도회가 잘 인도를 받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어떻든 말선 중심에서 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가 교회를 이끌어갈 기중한 중직자들로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사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천 강고부터 먼저 드리고요 아마 오늘 교회 소식방에 올라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권용민 집사님이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금순 권사님 부군되시는데요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실 항암을 안 받겠다 거절하고 그리고 정말 찬양되어 와서 찬양으로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도저히 기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간 예배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보훈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보훈병원 장례식장인데 내일 2시에 교회에서 입간 예배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좀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보니까 우리 집사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그 자녀들 이렇게 정신이 있을 동안에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병상에 있는 동안에 온 가정이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다져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짧았다면 짧은 생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 다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한 가정의 장례식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위로하심을 누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현장 속에 영측 싸움에 승리하는 참된 전도 제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먼저 드리면요 교회 안에 237 성교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중남미 집중훈련이 끝나고 이번 주간에 월하 모두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날 방송되었던 영상이나 또 월요일날 출발하는 팀들 하요일 출발하는 팀들을 우리 미디어실에서 준비해서 올렸는데 그걸 다른 교회에서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축복이다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는 자체가 축복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중남미 성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와 관계된 모든 성교 현장의 제자들을 불러들어가지고 실제로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 237 성교 시스템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교 현장에 나가서 237 성교도 해야 됩니다마는 이제는 교회 안에 불러들어서 정말로 다라판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모델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훈련들을 시켜서 세계 성교 현장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들이 그대로 세계 성교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또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237 성교 시스템 이 부분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미리 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기도 제목들을 좀 시간시간마다 제가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우리 랩런트들의 훈련들이 6월 달부터 교사 세미나부터 시작했어요 7월에 세계 리더 수련회가 있고요 또 8월 1, 2, 3, 4일까지 세계 랩런트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계 랩런트들 앞으로 미래에 사실 전도운동의 주역들이죠 은약을 제대로 전달받아서 예수에 핀 묻은 이 복음의 역사들을 계속 전달시켜 나갈 기중한 랩런트들이 모여지는 리더 수련회와 랩런트 대회가 7월 말, 8월 달에 진행되어집니다 이미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축제죠 한마디로 전도자들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특별히 또 세계 리더 수련회는 그중에 각 국에서 선별된 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는 중요한 대회 우리 단체 속에 가장 중요한 대회가 있다면 몇몇 대회가 있습니다만 리더 수련회와 랩런트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 당의 운영위원회에서도 허락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로 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리더 수련회와 세계 랩런트 대회 리더 수련회는 지금 또 새롭게 언원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은 확정적인 것은 세계 랩런트 대회는 1, 2, 3일 개막식과 더불어 메인타운이 우리 하나교에서 세계 랩런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역별로 또 개교회별로도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요 메인타운은 우리 하나교에서 세계 랩런트 대회가 진행되어지면서 4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랩런트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문화축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앞서서 숨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이 축복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조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몰아가시는 것들이 저는 보여져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많은 타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교회가 그렇게 기조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참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 랩런트 대회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에서도 대구 노회가 있잖아요 노회에서도 그럼 우리 대구 노회에서 개교회들이 하나 되어 성금하면서 대구에 정말 축제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여러분 물포럼 이런 거 유추하는데도 세계 물포럼 이런 거 유추하는데도 그 지역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함께해서 물포럼 이런 것도 유추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 놓는 세계 랩런트 대회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노회에서도 노회장님이 그렇게 말하지 마셨어요 그러면 우리 노회의 모든 개교회들이 랩런트 대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흥금하는 주의를 가지자 그래서 정말 대구가 하나 되어가지고 이 랩런트 대회를 밀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 나가지 않아 있어요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는 축복된 자리에 많은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일어나는 기중한 자리에 신분을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앞서서 모든 기획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제 창교의 역사로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리더들이 세계 랩런트들이 바른 복금으로 2023년 하나교에서 리더 순위에 참여해가지고 세계 랩런트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내 인생의 전환쯤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그런 랩런트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영적인 배경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한 부분들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드리면서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이미 주제들 또 나와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또 주제를 말씀드리고 아마 내일 핵심에서 우리 전체 강구들이 또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 보시고 그때그때 좀 따라서 함께 인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진행되어지는 많은 훈련들 우리는 훈련이 훈련이 아니죠 이게 전부 다 실제된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들 어렵죠 그래서 너무나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인 즐거워 가운데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정말로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정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 있지만은 일단은 오늘 이 부분들 가지고 또 교회에 금요 준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내 삶의 핸드북입니다 내 삶의 핸드북입니다 핸드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내 손에 들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삶 속에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손에 치어진 부분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 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머물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손에 구체적으로 치어준 것이에요 거기에서 핸드북입니다 내 삶의 제자들의 핸드북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핸드북이 돼야 된다는 것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늘 기도 속에 누려야 되고 이 세 가지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늘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없다면 내 살아가는 삶이 불편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 애들에게도 핸드폰이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없으면 답답해요 저도 핸드폰을 잘 이렇게 보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우리 젊은 층은 보면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고요 뭔가 모르는 답답함이 있어요 뭔가 삶에 불편해요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은 이제 가정에 집 전화는 거의 다 안 쓰잖아요 거기다 집 전화도 핸드폰으로 다 쓰잖아요 그만큼 핸드폰이 우리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 손에 늘 들려져 있어요 핸드폰이 없다? 그러면 우리 삶의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삶이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가져야 될 핸드북인데 이 세 가지만 딱 가지고 기도한다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럼 먼저 왜 내 삶의 핸드북을 가져야 되느냐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질병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핵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인 질병 시대입니다 시대 자체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실제로 많은 지식층 엘리트들은 한 10% 정도인데요 지식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이들은 뭔가 모르는 영적인 빈곤함이 이들에게 있어요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뭔가 성공해서 달려왔는데 그래서 엘리트가 되고 지식인이 딱 됐는데 그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0%인 엘리트층은 사실은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영적인 빈곤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 부분을 터치해주면은 지식인 또 쉽게 이상한 단체로 빠져들어요 여러분 신천지, 정명석 이런데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그게 서울대에 나온 엘리트들이 그게 수두룩 빽빽하게 찾아오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가지긴 가졌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영적인 빈곤함이 그들에 있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을 딱 건드려주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빈곤함이 10%라면 거의 많은 분들이 신앙에 갈등들이 있는데 왜 신앙에 갈등이 있느냐 영적인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한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포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포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40%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정신질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통계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 번 통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병원을 의뢰하여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 17% 정도 된다고 해요 사실 그것뿐일까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통계로 나왔는데 자기가 우울증이다라는 사람들이 30% 된다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 정말로 모두가 영직 질병에 걸려가지고 우울증과 공황증과 더 깊어지면 정신적인 부분들 속에 병들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셨는데 정말로 하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하냐 먼저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달란트와 위로부터 주어지는 미션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헤블리라고 하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헤블리 파워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뭐냐면 보호자로부터 주신 힘입니다 예수님의 친히 약속하신 40일 동안의 하나의 나라 그 보호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보호자의 힘이 필요해요 보호자의 달란트와 보호자의 미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영원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없이는 실제적으로 영측 질병 시대에 다 무너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어느 날 나에게 차도 온다니까요 우울증도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연합돼 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우울증으로 오게요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 온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해지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과 관계된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결국 내게 영적인 문제로 딱 다가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함께 보호자의 힘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영원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내 삶의 핸드업 세 가지를 딱 붙잡게 되면 그 힘을 회복하게 되고 그것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의 핸드업으로 가져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 편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모여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플랫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편집이 딱 되어지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보이니까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설계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지키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파수대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편집되어지고 길이 보일 뿐만 아니라 비로소 여기에서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에 보이는데 이 현장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그래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현장이 보이니까 그 현장을 놓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안테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손에 딱 쥐고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여러분 세 가지 내용이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되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사실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핸드북으로 그는 먼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편집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요 내가 가지고 뭔가 편집해요 사단의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 사단의 것으로 편집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기꾼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기꾼으로 편집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저런 많은 말들 듣죠 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말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들려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편집되어진다니까요 무당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으로 편집되어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편집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 주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15가지 기중하는 응답이 따로 오는데 그 주신 것이 바로 15가지입니다 15가지 그러면 플랫폼이 딱 되어져요 이 축복의 내가 누려지고 있으면 그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지고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딱 되어져요 그러면 뭐로 편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15가지가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분명히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 예배 메시지를 듣고 예배 드리러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예배 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예배 모일 이유가 없어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모든 모임에 참여할 때나 또 이 시간도 검조 전도학교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시간들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나와 내 영혼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죠 창조의 말씀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삶저주를 해결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져요 날말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무너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질 일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먼저 잘못된 각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삼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의 말씀으로 말씀드릴 때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고 내가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나의 모든 한계와 체질과 잘못 각인된 것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각인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잘못된 각인들 그런 잘못된 체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해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삼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게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창조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성삼이 하나님이 결국은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내게 역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삼이 하나님이 보호자에 계시면서 그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내게 역사예요 내게 임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호자의 역사로 내게 임하니까 그 자체가 시공간 초월이죠 먼저는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 자체가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시공간 초월에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마가원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리에 나가서 두루 전팔세 죽게 삼게 역사하사 말씀했잖아요 제자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이 되어져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2, 3, 7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배경을 가지고 누리게 될 때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역사가 어디까지? 땅 끝 2, 3, 7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금하는 기도로서도 세계보금할 수 있어요 기를 하는 사람들은 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자의 배경을 갖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보금할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보호자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과 2, 3, 7 저 빛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일어난 빛의 역사가 결국 어디에? 내 생명 속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내 생명 속에 그리고 어디입니까? 내 영혼 속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보내는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모든 삶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오늘 여러분이 393 우리 김진용 목사님 작사한 그 곡들을 찬양을 했어요 우리 김진용 목사님이 작사한 393 기도도 있고 석진 목사님 찬양 그 곡 한 393 기도도 있는데 전부 다 사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 실제적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가난에도 상관없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가난에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비밀만 여러분 딱 가지고 기도한다면 내가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난에도 괜찮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nothing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비밀만 가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열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결국은 나와 현장과 나와 교회와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는 전부 후만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르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가구가 상체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구에 상체에 딱 메어 가지고 그게 못 벗어나고 그게 못 벗어나요 그런데 정말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보호자의 축복이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이 삼체를 빛의 역사에 의해 생명과 영혼과 삶에 나타나니까 나와 교회와 업의 전부 후모한 축복의 응답이 나타난 것에 불어 나의 모든 가구가 발판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오늘은 나의 모든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님께 완벽한 보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스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보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열다섯 가지 축복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편집되어질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플랫폼이 딱 되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난 상관없어요 여러분 환경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실제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가 나와 함께 있는데 내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주었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삶조주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삼일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귀도 속에서 늘 누려야 합니다 늘 누려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편집해 나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들이 편집 딱 되어지면 되는 만큼 길이 보입니다 길이 길이 보이니까 설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곱 가지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사실 뭐냐면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이 자체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집 배경이나 가정의 배경이나 뭔가 사람과의 배경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한 바다 앞서는 나는 가장 좋은 배경을 갖고 있다 세상에 그 어떤 배경도 여러분 상관없는 필요 없는 배경이 여러분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게 일곱 가지인데 뭡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망대를 세워나갈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 인생의 망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지 아니라면 사단의 망대로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의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우리의 배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리토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체라면 여러분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진히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방법도 이야기했는데 교회 망대입니다 오직 오직 될 때에 율성과 재창기 영담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오직을 발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목회는 뭐가 목회냐 성도들을 말미하고 오직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현장의 사익들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제자들이 빨리 어디에 결론을 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모든 동기들 내려놓고 오직으로 바뀌지도록 그게 제자 사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동기들 다 필요 없는 것이구나 정말로 오지면 되는구나 그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어디까지 축복하시길 원하시느냐 영적 시스템입니다 땅 끝 땅 끝 이게 성교사 합숙 때 나온 1강, 2강, 3강이었어요 세 가지 성교사 합숙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망대가 돼야 된다는 것 내 인생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의 망대는 뭐냐 교회는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정말로 영적 시스템은 뭐냐 땅 끝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뭐냐 구체적으로 나의 2, 3, 7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나의 2, 3, 7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의 2, 3, 7을 가지고 가는 일에 있어서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나의 기도의 비밀과 그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정말로 미래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영원한 보장이죠 제름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제름주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보장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교사 대때에 나온 내강입니다 이게 칠대의 미션이라는데 일곱 가지 미션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일곱 가지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미션을 딱 붙잡게 될 때 여러분 가진 배경 상관하지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주신 이 배경이 여러분 배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오직 땅끝까지 이 사실을 붙잡고 이제는 나의 이 삼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실제로 나의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미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보장인 제름주로 오실 그리스도 원약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배경이고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딱 보입니다 현장이 보이니까 그게 맞는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디자인 그러면 이 현장이 보여지니까 영적인 소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 예로살렘과 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문 28장에 사정의 1장 8절에 예로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놓고 말씀 주신 거예요 예로살렘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로살렘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앞에 놓인 것을 잘 봐야 되고 내 앞에 놓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것 내 앞에 놓인 것 예로살렘이고요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놓치기 쉬운데 유다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사마리에는 버림받은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은 뭡니까? 길을 걸어가는 일에서 길에 땅끝도 있지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길에 땅끝도 있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 영적 문제에 가진 가정 안에 자녀들 가정 안에 사람들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길에 땅끝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영적 문제에 가진 땅끝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 이게 전부 다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기조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실은 내 앞에 놓인 것 놓치지 말아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실제로 가정 안에 영적 문제에 약한 사람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찾아내야 될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힘이 없이 직장 생활하고 일본의 이 힘이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생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비밀을 다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도 힘들고 세상에서도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겨우 밥은 먹고 살겠죠 그러나 힘든 거예요 이 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된 비밀들을 내가 늘 누리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스미스로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늘 기도 속에 딱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도요 환자들 병만 고치기를 원하지 그 근본은 못 치유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본은 못 치유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딱 가지고 기도 속에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의 근본이 치유되면서 뭔가 스미스되어져요 스미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목표입니다 스미스 세계국에서 다시 말하면 2, 3, 7날을 살리려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해가지고요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할 길을 원하느냐 정인으로 딱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삶을 치유해가지고요 후대 랩런트들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을 치유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스미스로 2, 3, 7날을 살리는 정인된 자들로 세워나갈 것이고요 영혼을 치유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인으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어야 그것 가지고 후대들 앞에 랩런트들 앞에 모델로 딱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와 랩런트들을 살리는 축복을 딱 누리게 됩니다 4장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 기다리라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땅 끝까지 가는 그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이 사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4절에 예로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기다리게 될 때 그 축복된 응답의 증거는 뭐냐 힘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리게 될 때 땅 끝까지 살리게 되는 그 축복된 증거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가져야 될 핸드북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편할 겁니다 불편할 거예요 핸드폰이 여러분 손에 없으면 불편한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손에 딱 안 잡혀지면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딱 붙잡혀지는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해집니다 편해져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이게 여러분 손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손에 손에 그래서 핸드북이에요 손에 딱 잡혀 있어요 세 가지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 누려짐으로 말면 아마 여러분 근본과 영혼과 삶이 치유되어서 서미스로 증인으로 후대살림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근합니다